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지금 테마주 완전 전성시대죠. 멘탈이 흔들리기 딱 좋은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배가 고픈 것은 좀 참을 만하죠. 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아픈 것은 정말로 참기 힘들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속담까지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 정서에 맞는 그런 속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배가 아파서 미칠 지경입니다. 지금 웬만한 투자자들 특히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지향하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배가 뒤틀려 가지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게 보면 거의 뭐 테마주들 회사의 이런 가치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그냥 뭐 열풍이 한번 딱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뭐 상당히 너무 많죠. 지금 돼지 열병 뭐 이틀 연속으로 상 치고 올라가고 있고 대북주들도 아무거나 찍어봐도 바닷건에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뭐 2, 30%씩 좀 센 거는 60%씩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지금 뭐 바닷건에서 오히려 뭐 거꾸로 올라가고 뭐 그러고 있죠. 자 그런 이 상황이 지금 최근에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한번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번 또 크게 올랐었죠. 제약바이오 보면은 ABL 바이오 오늘 좀 빠졌지만 6% 정도 오르고 그 전날 또 3% 오르고 뭐 이렇게 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면 5% 오르고 6% 오르고 2% 오르고 쭉쭉 올라가죠. 자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주들 그 다음에 대북주들은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보면 일신속지 16% 오르고 1.6% 오르고 5% 오르고 또 7% 오르고 이렇게 뭐 이십 몇 프로 한 4일만에 이십 몇 프로 30%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점을 찍고 있는 돼지열병주들 요런 거 보고 있으면 배가 완전히 뒤틀리고 장이 꼬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올라갈 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좋죠. 상당히 정말로 이제 잘 올라타 가지고 이득을 수익을 내게 되면 상당히 좋겠지만 이렇게 기업의 가치 성장을 보면서 장기투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자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죠. 대북주 한번 팍 올라가 버리고 또 이제 돼지열병이 또 터지면서 팍 가버리고 또 틈새에서 제약바이오 주들 제약바이오 주들은 워낙에 많이 빠져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제약바이오는 또 이제 이런 미래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죠. 뭐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상관이 없지만 특히 대북주나 돼지열병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테마를 딱 타면서 큰손 세력들 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몰리면서 재료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자 여기 보면 요 이제 기본적인 나스 미디어입니다. 제일 대표적이죠. 자 나스 미디어 이런거 이제 딱 들고 있는데 좀 올라가다가 조정 받고 이렇게 잘 견뎠죠. 자 이렇게 잘 견뎠는데 이렇게 잘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이때는 대북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8월 20일경 보면 뭐 아무거나 찍어도 자 8월 20일경 뭐 이렇게 한참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다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 더 많이 내려가고 조금 올라서고 뭐 그러고 있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자 이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 나스 미디어도 보면 비슷하죠. 이렇게 많이 내려오다가 또 요때는 뭐 하루에 9%도 올랐죠. 그리고 그 다음날 4% 13%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지만 또 다 내려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 날에는 9월 9일날 8.7% 거의 9% 올랐죠. 그리고 요 고점 또 찍어주는 것까지 하면 1% 이상 올랐으니까 거의 뭐 10% 이날 고가는 또 11% 올랐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5일동안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주도권이 대북주하고 돼지열병 그리고 제약주는 중간에 이제 틈새로 또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렇게 큰 메이저 자금이 들어오면서 한 번씩 올라섰죠. 자 그렇지만 뭐 일반적인 뭐 이런 보시면 4차 산업 이런거 한때 각광을 많이 받았었죠. 자 그런 종목들 보면 최근에 흐름을 보면 뭐 음봉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뭐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자 줌인터넷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성장성이 돋보이는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지만 최근에 막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음봉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뭐 나스 미디어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자 뭐 이런 부분들 보면 대부분 뭐 별로 좋은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지금 이런 거죠. 대북주하고 대지열병주 쪽으로 워낙에 큰 이슈들이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돈들이 그쪽으로 이제 지금 다 몰려갑니다. 그리고 보자 보자 하니까 도저히 배가 아파서 참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 내가 가진 종목들 팔아서 옮겨 타는 이런 투자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급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수급 공백이 생기니까 이런 쪽은 지금 뭐 어떤 관심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또 외인 기관들도 좀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끌어올리고 할 텐데 지금 온통 지금 시각이 돼지열병 대북주 이쪽으로 지금 쏠려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업종 대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열심히 열심히 해 가지고 올랐는데 1% 오르죠. 근데 저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 20%는 그냥 막 툭툭 올라가 버리고 30%도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가 버리고 뭐 그러죠.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 0.4% 400원 오르는데 하루 종일 엄청나게 용을 쓰죠. 용을 쓰는데 겨우겨우 해 가지고 이제 400원씩 올라가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런 대북주 돼지열병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좀 올라갔죠. 뭐 그런 종목들 그런 업종구는 잘 가는데 이런 종목들은 계속 횡보만 하죠. 올랐다 싶으면 또 밑으로 내려 꽂아 버리고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이제 막 화도 나고 열불이 나면서 아 이거 진짜 힘이 없네 하면서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매도를 딱 해서 옮겨 타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약간 단기 성향이 좀 있는 그런 투자자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이상한 겁니다. 들 수밖에 없겠죠.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런 거는 뭐 막 치고 올라가는데 내 거는 막 이렇게 보면은 4일 정도 내려오고 어제 좀 올라가는 척 하더만 오늘 다른 종목들 보니까 엄청 올라가는데 얘는 3%나 빠져버리죠. 자 이러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셀리드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제약주 어제 좀 오르고 했지만 오늘 또 조정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내 종목이 좀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되게 돼 있고 순간적으로 이제 이제까지 잘 참아 왔는데 이제까지 뭐 예를 들면 삼성전기로 예를 들면 8만 4천원에서도 내가 참았는데 뭐 이러면서 참았는데 결국은 뭐 이득을 내가 이제 수익을 냈다 그러면 뭐 관계없죠. 수익 내고 파는 건 언제나 옳습니다. 수익 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더 많이 올라가서 내 목표한 가격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팔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런 돼지열병이나 대북주 이런 쪽에서 엄청난 상승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나머지 또 이래 종목들 보면 광고주라든지 4차산업이라든지 보안주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은 보면은 영 흐지부지하고 힘도 없고 계속 이제 뭐 힘없는 병아리처럼 빌빌거리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스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쭉 빠져버리죠. 요렇게 이제 이렇게 빌빌거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흔들리겠지만 그럴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그냥 뭐 구경하면서 하겠지만 내 종목하고 비교를 해서 얘는 잘가는데 내꺼는 왜 못갈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꺼가 이제 잘 못간다 이런 종목들 잘 가더라도 아 이거는 한번 바람이다 이렇게 바람이 볼 때 내가 이제 여유뚝이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에 좀 들어가서 이렇게 좀 투자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조금 일찍 진입하면 아주 좋죠. 단기간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성향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이런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른 나라 주식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도 올라가지 못하는 다른 내 종목하고 비슷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제 집중 포커싱을 받는 그런 돼지열병 대북주 이런 쪽으로 돈이 다 몰려가다 보니까 수급이 안 받쳐주면 갈 수가 없죠. 이렇게 개인 세력들 또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들어와줘야지 들어가는데 어쨌건 간에 회사가 좋고 나쁘고 뭐 이걸 떠나서 일단은 돈이 들어와야지 사는 사람이 많아야지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지금 환경이고 돈 잘 벌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주가가 바닷건에 있다고 해도 환경 자체가 지금 뭐 돼지열병 이거는 완전히 들썩거리면서 엄청나게 큰 이런 재료인 거죠. 그리고 대북주도 지금 3차 북미에다 뭐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시선이 상당히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뭐 4차 산업이나 광고나 아니면은 업종 대표주나 뭐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크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이렇게 내가 투자하는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그냥 의연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좀 넘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그런 멘탈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보다 보면은 갑자기 뭐 화가 막 치솟고 뭐 그런 경우가 이렇게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길 수 있지만 그런 부분 잘 다스리면서 뭐 저런 종목들은 지금 단기 자금들이 저렇게 가서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나는 저런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많은 게 아주 가장 좋습니다.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계속 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배를 잡고 아파하기보다는 빨리 올라가라고 그냥 그렇게 응원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뭐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이제 올라가고 더 올라가든 말든 해서 빨리 올라가 버리는 게 좋죠. 자 이렇게 막 올라가고 올라가고 쭉 올라가서 지가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너무 많이 올라왔네 하면서 조금 메이저 세력들 이제 털 준비도 하고 하겠죠. 돼지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크게 탁 탁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더 오르고 더 오르고 해서 뭐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면 더 좋습니다. 배 아파할 필요 없이 오르고 오르고 올라가지고 여기에서 저 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더 올리기는 뭐 쉽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열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죠. 마무리가 빨리 올라서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응원해 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마음도 좀 편안하고 이렇게 멘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지열병 대북주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꺼만 안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서 배아파 하기보다는 빨리 올라가서 좀 이제 열기를 좀 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렇게 나스 미디어 이런 거 보면 지금 오를 듯 말 듯 하면서 이제 올라갈 듯 올라갈 듯 하다가 크게 갈 듯 하다가 또 이제 꼬꾸라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와중에 또 이제 어떤 뉴스가 하나 탁 뜨고 하면 또 겁이 나죠. 또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겁을 내고 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겁 먹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말해주는 거죠. 실적이 1분기도 좋고 2분기도 좋고 3분기도 좋을 거고 지금 뭐 이런저런 웨이브 뭐 이런 게 OTT가 나온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실제 얼마나 영향을 줄지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매출이 뭐 0.1% 정도 밖에 안 될지 그쪽 부분에 1%가 될지 뭐 10%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데일리에서 나온 해설 이래 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해설을 해 줬죠. 자 한번 다시 보면 자 여기 이제 제목이 앞에 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설 이래 가지고 CJ E&M하고 JTBC 합작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CEO 간 합의 뭐 지상파 존필 smr 붕괴 뭐 이러면서 나스 미디어 독주 흔들 양대 진영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도 이러면서 이름을 딱 이렇게 찍어 냈죠. 그러면서 나스 미디어가 독주가 흔들리고 피해를 많이 볼 거다 뭐 이런 소식을 이렇게 냈습니다. 자 요런 어찌보면 약간 찌라시 같은 내용이죠. 알맹이는 없습니다. 나스 미디어 이야기가 나올 그게 아니죠. 지금 뭐 물량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하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나스 미디어 측은 smr 광고 판매 물량은 2-3년 전에는 나스 미디어가 많았지만 현재는 매존 미디어가 가장 많다. 나스 미디어의 smr 물량은 올해 1월부터 7월 치급구 2280억 중에 93억에 불과해서 smr 물량이 줄거나 빠져도 사업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2280억 중에 93억 정도 되고 있죠. 이게 뭐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찌될지도 모르는 거죠. 자 이게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이렇게 뉴스 띄운 거 보면 완전히 뭐 나스 미디어 독주가 흔들리면서 뭐 난리가 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그냥 이제 빨리 팔아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주가가 지금 이렇게 바다권에서 기고 있는데 왜 아직도 팔아서 이렇게 돼지 열병으로 가지 않냐 빨리 팔아가지고 돼지 열병 대북주 뭐 이런 거 좋은 거 많으니까 빨리 옮겨 타라 뭐 이렇게 지금 강제로 등 떠밀고 있는 거죠. 발로 막 뻥뻥 차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혹 해가지고 아 이렇구나 하면서 나 이제 팔아야 돼. 이렇게 또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개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겁도 주죠. 외국인이 좀 많이 파는 척 하면서 그래 해봐야 만줍니다. 그렇게 파는 척 하면서 또 겁을 주면서 내리죠. 그러나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제자리에 찾아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가는 놈들만 가고 내 거는 삼성전기로 본다 그러면 내 거는 지금 400원 올라 하루 종일 지금 쳐다보면서 열심히 이제 올라가라고 응원을 했는데 이제 겨우 400원 올라가고 말고 뭐 이러고 있죠. 그런데 이제 돼지열병 뭐 이렇게 대북주 여기 팍팍 올라가 버리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더 빨리 올라가라고 그렇게 응원을 딱 해버리면 빨리 올라가고 빨리 올라가고 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좀 되고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네 이렇게 딱 해버리면 거기 이제 바람은 딱 끝나는 거죠. 바람이 이렇게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돈이 돌게 돼 있습니다. 주식판이 뭐 원래 그렇죠. 그리고 뭐 돼지열병 관련 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아주 천금 같은 기회가 온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저기에 사이즈가 정말로 좀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 일부 이제 돼지열병 주로 내가 투자를 뭐 해도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그쪽은 또 내가 또 응원을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다 같이 내려가는 시장 이렇게 보면 자 삼성전기 이렇게 많이 내려갔지만 이렇게 8만4천원 내려갈 때 그리고 이때 이제 8월 7일 날 8만4천100원 이렇게 내려갔죠. 이때 보면은 대부분의 종목이 다 내려갔었죠. 주가 모드림 코스닥 종목들은 삼성전기는 정말 양반이었죠. 완전 양반이었습니다. 이건 뭐 내려간 것도 아니죠. 코스닥 종목들 하나 제대로 내려간 거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내려갔죠. 특히 뭐 바이오 주도 이런 거 보면 ABL 바이오 순식간에 3만7천원에서 1만5천원 그러니까 반토막도 더 났죠. 6월부터 해갖고 7월 8월 두 달 동안에 두 달 반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려가니까 뭐 삼성전기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 봐도 지금 옆에 보니까 ABL 바이오는 아 이 삼성전기는 양반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이거 뭐 두 달 만에 지금 반토막이 났으니 자 그런 겁니다. 다 같이 내려오면 어차피 내 돈 날라가는 건 똑같지만 마음이 편하죠. 다 같이 내려왔으니까 참을 수 있다. 배가 안 아파서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거 다 좋은데 내 것만 못 올라간다. 그럼 못 참죠. 아 이거 정말 이거는 썩은 주식이구나. 이거는 완전히 맛이 갔다. 도저히 이제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온갖 상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바로 다른 생각으로 바꾸어 버려야 됩니다. 주식 보고 있다가 잠시 바람을 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이제 또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 거가 올라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정을 금방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테마주 정성시대 테마주 전성시대죠. 이런 시기가 원래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폭락장보다 이런 시장이 더 힘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버티는 입장에서 보면 버티기가 아주 쉽지가 않죠. 이제 저기 가면은 내가 돈을 바로 빨리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 때문에 폭락장에서는 버텼지만 지금은 또 못 버티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욕심을 이렇게 내면서 남 잘되는 거에 배를 아파하는 다른 종목이 잘되는 거에 배를 아파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사실 주식판에서 수익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 잘 단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